안녕하세요 재재입니다. 오랜만에 있지의 마피아라는 노래를 커버를 하게 되는데요. 스토리얼 오랜만에 해보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서 하나, 그리고 하나는 조금 노래 느리게 배속으로 하나 이렇게 준비해봤으니까 한번 보시고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피아 인 더 모닝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줄 거에요. 마피아 요거를 이렇게 가까이서 하나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노래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단단은 버리고 세번째 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에요. 딴딴딴 땡 손목을 이렇게 굴려줄 거에요. 이렇게 붙힐 수 있게. 다시 하면은 딴딴딴 딴딴딴 원래는 앞에서 예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1인 모역이다 보니까 가운데 파트를 맡은 분들을 많이 위주로 했으니까 고정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에 웨이브를 나갈 거에요. 오른쪽으로 오른손을 쉬 하고 웨이브를 하나, 둘. 두번을 갈 건데 하나, 둘 딴딴 주먹을 지금 일자로 내릴 거에요. 노래를 잘 들어보시면 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 나와요. 그 부분에 소스를 다 맞추더라구요. 동작만 동작만 먼저 정리를 하면 쉬셔서 끝났죠. 그 다음에 하나, 둘 가고 일자로 내리면서 앉고 왼쪽 무릎이 닿게 하는 거에요. 고개 한번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으로 해서 올라와요. 그 노래대로 하면은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쉬 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그 다음에 guess who 그게 나와요. 이해하셨나요? 딴딴딴딴딴 쉬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 guess who 손을 짜 줄. guess who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고 love you 이렇게 손바닥 두개를 튕니다 무릎이 구부러져있죠 굳혀져있죠 여기에서 나야 나 하는데 가슴 롤링을 왼쪽으로 가리기 나야 나 그 다음에 내리고 얘를 던져요 던지고 가리기 두아 셔유 너야 너야 때 크로스 두두두두두두두 소리가 나와요 거기에 맞춰서 어깨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얘가 닿아서 일자를 나누는다 동시에 일어나야죠 다시 하면 guess who loves you You, Do you, Do you? You, Do you? 이제 다시 혼자요 넘어갈게요 왼쪽부터 아직 타이밍 한 번씩 손가락 깎다 아직 타이밍 그 다음에 손만 나게 하면 타이밍이 끝났죠 여기서 아, 야, 나, 아, 안 이에요 근데 발이 같이 갈 거거든요 아직, 타이밍, 아 까지는 그대로 그 다음에 야, 아, 네, 오, 왜 아직, 타이밍, 아, 야, 아, 나, 아, 안 그 다음에 오른쪽이 발이 나와 있어요 오른쪽 발부터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근데 손은 점점 올라가면서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그 다음에, 그런, 각자 싹 이렇게 해주세요, 손 다시 하면,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그 다음에, 그러다, 갑자기 어, 이때 골반부터, 흑, 흑, 싹 이렇게 되면 유지 바꾸는 끝입니다 다시 다시, guess who loves you 나야, 나, do I show you 너야, 너, 아직, 타이밍, 아냐, 나, 안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그러다, 갑자기 싹 cause who loves you 조금만 Report screw you 너야, 나, 나, ... why 가사 부르는igation, 예시아 이때 왼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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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 끝에 와있을수있게 발은 이만한 동선이 이동을 하는데 오른팔 끝으로 돌려주시면 되요 발은 고왼 뿜뿜짝이 벌려주시면 되요 마지막에 같이 하면 쓰리맘을 훔쳐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오른쪽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왼쪽을 바라보면서 하나 둘 셋 넷 반복해주시면 돼요 그 때 이렇게 골반을 같이 치는데 그냥 맨발만 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발라 비하 그 다음에 뚜둥 칠거에요 한 번은 훔치고 두 번째 늘려주고 꾹꾹 그 다음에 이빨을 드러내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빨을 이렇게 낼거 같아요 결정적일 때 이빨을 드러내는 타임 너와 이렇게 하면 돼요 유난곡 한 번 들을게요 아무 스트릿 맘을 훔쳐 유벌 벌라 위 결정적일 때 이빨 드러내는 타임 너와 시빗마는 지 나의 타임 차차이 베이 바 내의 차이 이제 첫 파트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너와 끝났죠? 여기에서 사선을 만들어주고 왼손은 사선 오른손은 두 눈이 마주쳐 뚜 여기에서 두 눈이 마주쳐 뚜 여기에서 가슴이 같이 갈거에요 하 가슴이 오 왜 오 이렇게 하시면 쉬우실거에요 이렇게 해서 두 눈이 마주쳐 뚜 그 다음에 흔들림이 없어도 또 이런 가사가 흔들림 잡고 삐 엎 도 도 또 다시 두 눈이 마주쳐 도 흔들림 삐 엎 그 다음에 두 번 굴릴거에요 오른쪽으로 그 때 골반도 같이 두 번 어 살아갈게 죄라는 그 때 수박신 범인은 훅 앉아주고 여기 손을 착 착 하는데 그 때 하 어 왼바리 왼바리가 훅 훅 이렇게 갑니다 다시 너와 두 눈이 마주쳐 뚜 눈들림 이 옆선으로 엎 엎 며 허리 훅 유네바리 너 오케이 두 눈이 마주쳐 흔들림 흔들림 엎 사랑 흔들림 훅 유네바리 이제 여러분 진짜 쉬워요 이 앞판트죠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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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 엣 헷갈리 결국에 별거 없어요 허리 손하고 여기에서 흥 유네바리 하고 발로 바로 올라와야 된다는게 조금 저는 힘들었거든요 근데 서서 이제 끊어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서서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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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겠지 넌 결국엔 내꺼야 내꺼야 이때까지 다 안 움직이고 골반만 움직여요 자 그래서 베이비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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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겠지 넌 결국엔 골반 같이 가구요 내꺼야 골반이 같이 가요 내꺼야 내께 엄지척 하고 되겠지 넌 그 다음에 그저 파이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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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요렇게 어 왼손을 펼쳐주시고 오른손으로 착 착 착 넘겨주세요 응 다시 베이비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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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겠지 넌 결국엔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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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 넌 이제 파이널 널리 헷갈리 헷갈리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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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겠지 넌 결국엔 내꺼야 헷갈려 헷갈려 넌 헷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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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려 연결 guards 헤어 ceux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마피아 마피아 라 흙한 wer performer 어 여기는 총을 벗는 다음에 와 얘야 솥이 와 해명도 해보고 챡챡. 챡챡 때 뭐하는지 아시죠. 머리를 두 번 오른쪽으로 樱. 돌리실 거에요. 제가 어제 마피아 영상을 찍었거든요. 지금 뒷목이 아파요. 하도 돌려야 해가지고 자 여기부터 할게요. 바닐레였습니다. 마피아 마피아 야야 그 다음에 허리 손을 하면서 다리를 모아줄 거에요. 그리고 아웃 인 아웃 붕 짱 이렇게 해줄 거에요. 그때 고개를 붕 짱 해주시면서 뒤택하게 할 수 있지만 안 되신다면 그냥 동작만 마피아 마피아 야야 딴딴 하하하 4번인데 오웬 오웬을 불려주시면 돼요. 근데 발을 똑같이 그냥 붕 붕 붕 붕 오케이 자 마피아 마피아 야야 쿵차 딴딴딴딴 하고 이제 앉아야겠죠. 이때 하 배에다 허벅지에다 힘을 딱 주셔야지 안 넘어질 수 없어요. 하 하 하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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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왼쪽 팔이 올라가있죠. 후 앤 후 후 후 그 다음에 벌리 후 차 차 팔이 올라가주시면 돼요. 다시 다시 합자가 나피아 야야 딴딴 하나 나피아 하나 둘 넷 아 꿍꿍꿍꿍꿍 다시 하나 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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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까 엇박이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많이 들어주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를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로 하시면 오히려 더 헷갈리실 것 같아서 노래를 외우시는게 추천됩니다. 추천됩니다. 야 아 우 앤 후 에 에 에 쿵쿵 강강 이해 가셨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초 모양으로 마피아 마피아 야야 이거는 약간 그냥 후하게 알아서 해주시면 돼요. 마피아 마피아 야야야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하더라고요. 미친 친구들이 마피아 마피아 야야야 그 다음에 어깨 갓 어깨에 손을 들고 그 다음에 펼쳐주시고 그 다음에 쿵쿵쿵 내려갈 건데 그 학대 얘를 인위적으로 올리는게 아니라 반동으로 쿵 탁 쿵쿵쿵 그 다음에 또한 모으면서 또한 치니 갈까 씁니 다 까지 음 다 조금 헷갈리죠?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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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위 두 고고고 마피이 또한 이때 모으고 오른발부터 침 이렇게 앞꿈치를 눌러주시면 침이 밝았 씁니 다 까지 그 다음에 얘가 얘가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음 여기에서 얘는 아래로 오른손은 아래로 왼손은 위로 가서 착 만나요 그 다음에 다시 갔던데로 가서 풀어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해볼게요 시작 마피아 마피아 야야 딴딴 꺼덩 마피아 아 쿵 앤 차 으 아 쿵쿵 차 마피아 마피아 야야 위 두 하 우아 침이 밝아 씁니 다 쿵쿵 쿵쿵쿵쿵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어차피 뚝 여기까지 보면 1절 끝나요 자 이렇게 해서 뚝뚝뚝뚝이 끝났죠 그 다음에 다리를 팍 피면서 어제 어 얘가 뒤로 쉬고 어제 밤에 도 네번 총을 하나 둘 셋 네번 내려와서 두 번 칠 거예요 양쪽으로 어 자 어제 밤에 도 하나 하나 넌 그 다음에 탄 탄 탄이에요 손은 근데 발이 탄 탄 그냥 봐주시면 되거든요 왼발로 탄 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시 울 거기 때문에 자 어제 다음에 도 타다 타다 탄 하 그 다음에 흠 어 손은 다시 이 소리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총으로 어? 어깨? 어깨가 그래서 이 가슴 방향이 오른쪽으로 있는 거예요 흠 하나 둘 흠 아 나나 나나 마 피 아 아 자 여기를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외운 대로 먼저 손 먼저 해드릴게요 어제 밤에 도 따단 따단 딴 하하 하하고 흠 흠 나나나 정면 보고 이렇게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피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 왼손이 마피아를 가르치는 엘 마 피 아 아 참 자 발은 어제 어 어제 밤에 도 따단 따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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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한 발 왼 도 왼 왼 아 착 이거 할 때 착 같이 칠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자 어제 밤에 도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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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 하 나 나 나 나 마 피 아 오른쪽으로 내리면서 치고 발도 치고 고개도 치고 고개도 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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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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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어 이때 손은 약간 자연스럽게 대행해 주시면 돼요 음 하나 둘 하 하나 둘 어 총 네 번이죠 뚝 뚝 뚝 뚝 뚝 뚝 뚝 네 자 왼쪽 어깨를 넘기면서 앉아주시면 돼요 훅 그 다음에 바로 서서 옥주기처럼 바로 일어나서 누구누 마 피 아 이렇게 해줍니다 딱 누구일까 누구일까 마 피 아 하면 1절은 끝납니다 자 수련부터 한 번 더 할게요 아 너 마 피 아 마 피 아 윗뚜 엉 마 피 아 아 후 아 우 윙 닝 닝 닝 닝 닝 마 피 아 야 윗뚜 떠넘 마 피 또 침이 빨간 스님 다 꿈 꿈 꿈 꿈 꿈 꿈 꿈 꿈 몸 꿈 4, 2, 1 nog nog 오른쪽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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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너의 에이스 누구 일정이야 땀땀땀땀 쉬 땀땀땀땀땀땀 개스 버스 너야 딸나다다다다 아직 잘 안이 나나 따라해 주는 귀퍼들아 닫고 있어야 싫은 마음의 분신 서는 다행이ந 서는 다행이 두 눈이 반숙돈 흐들이 길어소도 질투 베이비 햇살이 햇살야 해깔 질어 결국엔 내 마음 몇 개, 대기, 진어 이제 빨리 나갈까요 택배 시작이야 벌써 밤은 새끔 밤이 됐습니다 둘 네 두 넷 twenty 히rauen 역 합 합 합 합 잘 부 부 부 bon 오른쪽 반 Guest 2, 2, 3, 2, 3, 4, 2, 3, 4, 2, 4, 3, 4, 4, 3, 4, 1, go 팝팝팝팝팝 오른쪽, 오른쪽, 팝팝팝 1, 2, 3, 4, 1, go 2, 2, 1, go 자, 2절은 1절부터 더 짧아요.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을 볼 거고요. 팔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고개만 매번 딱딱딱 해주시면 돼요. 배우 보다 더배우 그 다음에 앞을 정면을 보면서 왼손을 올릴 거예요. 늑대 그 다음에 가지고 손을 이렇게 손등 손바닥 위로 올릴게요. 가지고 한 번 쓸어줍니다. 능력 사선을 한 번 칠 거예요. 왼손만 거의 할 거예요. 늑대 가지고 능력 우 그 다음에 배가 내리면 동시에 오른손이 올라갑니다. 하 전혀 안보이겠지 까지 오른손 그 다음에 다시 왼손이 크루 이렇게 따라요. 그 다음에 손을 내리면서 머리가 왼쪽 먼저 하지만 머리만 하지만 나에게는 나를 가르쳐요. 나에게는 나를 가르쳐요. 그 다음에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다. 팍! 손은 계획이 있다. 팍! 아닌데 머리를 같이 칠 거예요. 자 다시 배우 보다 더대 우 늑대 가지고 너는요 우엔 전혀 안보이겠지 클루 하지만 나에게나 계획이 있다. 팍! 자 다시 배우 보다 더대 우 늑대 가지고 너는요 우엔 전혀 안보이겠지 클루! 하지만 나에게나 계획이 있다. 팍! 고! 팍! 하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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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예술파트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때 그냥 걸어가주시면 돼요 그만, 너무, 너무, 떼, 너를, 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그냥, 너무, 너무, 떼, 슬슬, 그 다음에, 작전, 개, 시, 너를, 세 번 하고, 마지막에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때 왼발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때는, 작전, 개, 시, 너를, 때 다리를 넘어주시면 돼요. 왼발을, 작전, 개, 시, 너를 하고, 왼발을 가면서, 빼서, 빼서, 빼서 하고, 오른발이 세 번, 빼서, 빼서 세 번 하고, 오른발이 가면서, 딱, 뒤를 돌아갈 거예요. 어, 그러면 또 옆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때, 또 총을 만지면서, 오른쪽을 먼저, 깊어, 무, 비, 착,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둘, 둘, 셋, 오른쪽 할 때, 먼저 할 때, 앞으로, 중심이 앞으로, 왼발의 중심이 더겠죠? 앞으로, 뒤로, 앞으로, 착. 막, 그만, love, more, more, 때, 슬슬, 작전, 개, 시, 너를, 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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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크care, 기업, 무, 비, 웨이? net it, get it, get it,astics, 기차 물고, 금, once, 쓸, 슬슬, 작전, 개, 시, 너를, dese,ن, 뺴서, 한 번, 계속,formed, 관계자, finite 것 같아요. 류진 파트 류진 파트 손이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딱 맞죠? 그 다음에 맨발이 이루어져 다다다 다다다 하 페이스 이때 멤버들이 얼굴을 가르쳐 주거든요 이때 골반을 같이 들어주시면 디테일 하긴 한데 안 되면 그냥 손말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그 다음에 이러고서 하면 이렇게 올 거에요 그때 가슴 올리고 오른쪽으로 되는데 우리 앞에서 인트로 때는 왼쪽으로 나 야 나 있잖아요 그러시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갑니다 나 나 나 나 나 나 face 그 다음에 다리가 벌어지면서 나 나 나 나 나 그 다음에 이 상태로 한 번 더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하 이렇게 만들어줄 거에요 네모에서 살짝 자석 그 다음에 허리 옆 까딱까딱 그 다음에 베이비 이렇게 잡아주고 어깨만 살짝 캐치 내 웨 이 퓨 캣 하하 으흠 다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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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the moving ready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face 그 다음에 롤링 롤링 하 허리 옆 베이비 캣 베이비 그 다음에 캣 하하 그러면 오른쪽으로 머리가 가있죠 그 때 또 1절은 똑같아요 헷갈려 헷갈려 헷갈리겠지 너 결국엔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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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하고 1절이랑 조금 틀린 부분이 원래 퇴게 찐 넌 여기잖아요 근데 2절은 퇴게 찐 넌 이렇게 돼요 다리를 놓으면서 내꺼야 내꺼야 내게 퇴게 찐 넌 이젠 여기 똑같아요 링 파이널 리 파이널 리 땡땡 또 2절은 다른 것이요 시가 이야 어 앞에서는 시가 이야 봤죠 여기서는 시가 이야 반대로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가 이야 벌써 다리를 모으면서 어느새 왼쪽으로 닦닦닦닦 닦닦 닦닦 어느새 또 굴리로 담위되어 앞에 오른쪽 위로 왼쪽 위로 그러면은 이제 또 마피아 마피아 이 부분이거든요 자 2절 진짜 쉽죠 헷갈려도 한번 정리를 할게요 헷갈려 헷갈려 헷갈리겠지 너 결국엔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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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되겠지 너 이제 파이널 리 파이널 리 후 후 후 후 후 후 후 똑같은데 마지막만 더 짧아졌어요 2절 탈병은 그거 기억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마피아 마피아 야야 위 두 번호 맘피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마피아 야야야 위 두 번호 하 자 다 같이 똑같애요 여기 똑같고 야 그 다음에 누구일까 마피아 로 바로가요 또 아침이 내가 하 Ho 하 여기 아니에요 여기에서 쿵쿵쿵 그 다음에 차 치고 오른손에도 차 치고 누구일까 마피아 하면은 2절 끝 승리 마트 위아 위아 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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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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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렛츠 셋까지 넓이 셋까지 둘이 셋이 진아옹 일곱 시 셋 셋 셋 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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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넓이 이제 마지막 3절로 하는데 진짜 쉬울거에요. 1절이 제가 제 기준에선 1절이 제일 헷갈렸고 2,3절은 충분히 딱이에요 자 해보겠습니다 리아가 아주 예쁘게 하죠? 여기에서 손을 잡고 마지막 마지막 밤이 깊었어 베이 베이베라는데만 고개를 살짝 펼어주세요 마지막 밤이 깊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정면을 보면서 이렇게 쳐줄거야 이 밤이 지나면 니 곁에 나 하나 예예 여기서는 손밖에 없거든요 여기에서 마지막 밤이 깊었어 베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밤이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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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니 오른쪽이 위로 니 겹 배나 하나 세 번 친 다음에 예예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오른쪽 어깨 먼저 넘길거야 마침내 어 마침내 그 다음에 피할 수 없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피할 수 없는 쫙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애를 만들고 아침내 와 그 다음에 다리를 벌리면서 하하하하 해주시면 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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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마지막 밤이 깊었어 베이 네 이 밤이 지나면 니 곁에 나 하나 예예 마 마침내 피 피할 수 없는 흙 아침이 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약간 몸을 틀어서 하하하하 해주시면 됩니다 가 하하하하 하나 둘 셋 마 다 하나 하나 둘 이 부분만 조금 다르고 뒤에 다시 반복이 나오거든요 힘을 냅시다 하고 자리를 운동할 거예요 그래서 마피아 마피아 이때 한번 류진이 손을 착 쳐주거든요 우리도 같이 칩시다 마피아 마피아 야야 그 다음에 이렇게 총을 만들고 하나 둘 세 번 넘길 거예요 근데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볼게요 그냥 중심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볼게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총을 다 만들고 앞에서 봤을 땐 이렇게 총을 다 만들고 후 얘가 당겨주는 오른손을 누가 잡아 당겠다는 느낌으로 와앙 백nu 에너지는ğı 호 fe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만들어주고 그리고 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번 다섯 번 찾죠? 그 다음에 오른발이 손만 보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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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왼 오른손이 아래로, 아래로 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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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주고 오른손 위주로 해주시면 되는데 왼쪽, 정면, 오른쪽으로 세 번 해주시면 돼요 그때 발도 같이 하나, 둘, 셋, 해주면 돼요 세 번을 잡아요 오른발을 잡고, 치고, 잡고, 왼발을 잡고, 저면보고, 가슴부터 한 번 쓸어내려서, 흙, 앞에 보고 우, 빼, 하나, 맨발, 퍼즈, 빠멘, 도우, 유전 이 부분이 나가면 돼요 어젯밤에도 두둔,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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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이맘딤디리미 아몬 라이카드리아 마피아 야야야 위주로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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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잇? 밤에 두 두둔 두둔 두 두 하 하 하 끝 누구일까 비 아 아 아 나희 잘가 두고 두고 예쁘다 헤이 누구일까 마피 아 아 아 아 마지막 마무리만 특유의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끝 끝 첫 번째 두 두 세 하 짐 뿡 둘 셋 하 하 고아 침입 수 미 하 하 하 하 하 하 수 누구일까 마피 아 아 하 1분정도 에이스 누구를 깜만 스위트 아쉬 후 후 봤어 세 이마 이즈라 하나 둘 셋 마 올릴게요 후 아쉬 미 인과 마 마 둘 셋 하나 찜궁 하나 둘 셋 다섯 돌아 침입 스위트 아 하 하나 둘 셋 넷 하 하 하 하 하 둘 누구를 깜만 비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느리게 한 버전도 같이 넣을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는 거 말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넣을 거니까 한번 중간중간 해보시면서 제가 파트별로 일부러 유나 파트, 촬영 파트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나눠놨으니까 많이 헷갈리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커버댄스 많이 할게요. 그러면 안녕.